너무 하찮은거 아니냐고 끊어진다 끊어져 너가 나오나보다 이제 하찮네 하찮네 얘도 끊어져있다 원래 뭐랑 연결되어 있는거지 모르겠어 어머 원래 되게 길었다가 끊어진거 아니까 손 맞대는거 귀엽네 너가 빨간색이다 내가 파란색 아 벽차기가 된다 끌고와 끌고와 선이 그래도 늘어나네 일단 먼저 가봐 안가져? 어 저 위까지 올려야겠다 어 너 비켜봐 각도가 왜이래? 라서는 뭐야? 아 뭐 줄을 던지네 어 던지는걸 내가 잡을 수 있나? 어때 아니 어떻게 올라가는데 하나가 됐어 그러게 아 합쳐질 수 있구나 너가 와면 먼저 가봐 어 왜 날 안댔지? 진짜 아 잠시만 뭐래 어 잘왔네? 계속 근데 저 빛을 따라가는거 같지? 응 어 뭐야 나 희한거 할래 난 파란색 그대로 해야겠다 응 아 저 뒤에서 점프하면 된다 어 아 내가 당겨주면 되나? 내가 당겨줘 볼게 아 웃기네 아 웃기네 아 아 아 한 번만 다시 생각나 아 아 벽 점프 아 잠깐만 나 한 번만 해볼게 어 아 오케이 오 좀 가는데 오 뭐야 아 도라 한 바퀴 돌겠어 이리와 이제와 퓨 이야 퓨 와우 와하우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구나 험나네 험나네 슬라이딩 뭐야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너가 저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아 맞네 그런 거 같아 그 다음에 내가 눌러주고 있으면 너가 이제 오는 거야 아 요런 느낌 안돼 아냐 아냐아냐아냐 올라갈 수 있어 안 밟히는 줄 알았는데 밟힌 거 아 줄 타고 오는 거 웃기네 와우 이 패턴 뭐야 어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어 아 저거 잡아야 되구나 아 안돼 아 와우 그렇다면 아 너는 클라이밍 아 산악등반 아니냐고 컨트롤 컨트롤 산악을 뭐 한다는 거지 연결하는 거 같은데 나 묶었어 아 나도 묶었다 자 이제 퐁 아하 어떡해 어 좋아 어 여기 또 묶는 거다 묶고 너도 거기 묶어 어 묶었어 그러면 이제 물체도 올릴 수 있대 오 그 다음에 풀고 묶은 거 와우 와아 저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와 난 여기 위로 한판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어 어 차 어 넌 나한테 따라오는 거야 아 아 아 거기 묶는 게 있는데 아 이거 묶는 거구나 아 맞네 이거 묶은 다음에 다리 만들어서 가는 거구나 아하 아하하하 미안 내가 풀어버렸다 아니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앞뒤옹 좋아 이제 풀어 어 험난해 아이고 홀딩 S 올라가는거 S 어 뭐야 이거 아 내 밑에서 너가 알래 내가 잡아줄게 너무너무 내 됐나 이정도면? 어 이정도 좀 더 좀 더 어 좋아좋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도 하나 뭔데? 너가 해볼래? 내가? 어 알았어 너가 잡아줘 아니 뭐야 아 거기 바닥있어 너가 놔줘야될거 같은데 그 타이밍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잉 오! 그 다음에 오! 하하하하 아까 너도 놔줬어? 어 안돼 구사이생 구사이생 이제와 가도돼? 어. 잡고 있어 내가 오구아 올라갈게요 유이 스윙! 스윙해야 되나본데? 귀엽다 됐어 다시 다시 오케이! 큐 아이 잠깐만 됐어 웃겨 이제 와봐 아니 저게 경사가 져서 떨어져? 어 떨어질라 그래 너가 저기 벌레 위에? 알았어 이거 웃기네 스윙 그러면 여기서 내가 먼저 가볼게 오케이 어 저기서도 되나? 한번 길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길게 해봐 아 안되네 아 짧다 이 다음에 놀게 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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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오오 그치 그 미끄러져 오오 잠깐만 한 바퀴 내가 못 돌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궁금하네 이거는 어? 야 되는데? 오! 좋아 좋아 굿굿 아 스윙 이거 이거 좀 더 길어야 되네 아 스윙 더 길게 아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 나도 내려가야 되나 살짝? 됐어? 됐어 아 아니다 아이 길이가 어 다시 됐다 됐다 오 됐다 어 얘 움직이네? 오 오 짜아 아야 아 chamado 됐다 됐다 아잉 아임 한 번 해볼게 한 번 해보고 안되겠으면 안되겠다 rise 하면 막 화면 밝기 점점 높이게 아 아 너무 나락이잖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 맞네 지상으로 간다 밝은 곳이다 이제 한명밝기 괜히 높였나? 내동댕이 뭐야 이 집은 어 이리 오라고 업적했대 오 귀여워 빼꼼 둘이 성격이 다르다 약간 뭐야 새 새를 중지에서 떨궈서 가뒀어 일단 저기로 가라는 듯? 아 이제 이게 챕터2 입구네 아 흠 크흠 흠 흠 어 사람이다 병원 같은 데인가 뭘 찾아 묻힌 거 아니я 아니면 어 무서운데 열어줘 어 뭐야 누가 와가지고 도망갔어 맞지 어 막 들어 올라야 방에 무섭다 얼굴이 무서웠는데? 들어오지마 아 우리 여기있어 우리 이 상황에서 이거 한다고? 뭐지? 그냥 이걸 끌어갈까? 아 한 명만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 어 좋아 파칭 어 문 닫았다 여기로 가야 하나 어 이제 창문으로 왔어 헉 아 뭐야 나와 나와 구해주는 건가 보다 아 와 c 비둘기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아 너무 싫은데 이거 오! 오오오 어 뭐야 아 아 위로 와야된다 이거 아 아 클라이밍 오오오오 오 잠깐만 이거 올라 오오오오 우와우와 이거 스윙해야 되나봐 내가 잡고 있을게 하하하하하하 내가 잡올게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스윙 아, 어디가 어, 아, 여기는 스윙해야되군구나 떨어지면 갈 수 있을 줄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어 와 나 vocês olmao 와 내가 가도 되는 거야? 진짜? 오케이 오... 안찔해 저기 내가 여기서 그 기회전 잡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미션 임파서블처럼 이제 풀어줘 풀어? 어... 어 됐다 나는 그냥 내려가도 되려나? 기다려봐 어 어 내려가도 돼? 어 내려가도 돼. 둘 다 묶었어 내가. 혼자 다 묶을 수 있구나. 뭐야? 쥐다. 아 쥐야? 야 다음에 죽는다 x2 오 얘는 어디까지 오는.. 저까지다 그럼 여기서 벽차게로 넘어가야 되네. 아.. 자 아냐아냐 가까이 가꿔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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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이렇게 좋아좋아 아찔했다 후이참 와우 오 아찔했다 스윙 슈기슈기슈기 아아 이렇게 3D로 돌아간다고? 아 그것도 돌릴 수 있구나 어떻게 돌려야되지 반대편으로 돌려야될거 같은데 아아 한 명이 가면 되구나 이렇게 어 웃자 좋아요 오세요 굿 으으으으 오 뭐야 샤워해버렸네 아이고야 오 숨어서 숨어서 어딜 가는 거야 그러게 고양이랑 지금 고양이한테 한누팔고 있을까 야 이런 시간 없어 가자 아 안돼 아 여기서 스윙해야 되구나 야 저거 우리 끈 괜찮은거야? 이 끈 괜찮은거야? 큰일났는걸? 어 너가 쭉 끌어당겨서 한바퀴 돌아 아 오케오케 이결로 될까? 너무 짧은가? 잠깐만 이제 다 줘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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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아잉 뭔 짧은데 이거? 동일기 해야되나? 아 아잇 아 저걸 굴려와 아 쭉 아 맞네 맞네 아 슝 짬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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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높아 높아 어 이거를 다시 올리는거구나 어게 길 왜 만드나 했네 예 야 풀어 풀어 paycheck 안 돼 안 돼 나 못봐 아 Esson 아 아 어떻게 가야하는 곳인가 저거 이제 덩굴같은거 잡는거 아 짠 Alternatively 와이엇 여기서 스윙인 것 같은데? 내가 잡고 있을게 여기 맞지? 하하핳하핳.. 잠깐만.. 다시 오케이 너가 날 끌고 가봐 좋아좋아 이렇게 해서.. 부러지는건 아니네 기다려봐 안되네. 둘 다.. 손.. 얘도 끌고 가는 거인데. 어? 어.. 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어.. 아니.. 아니.. 아.. 안돼.. 안돼.. 아.. 아.. 내가.. 내가 아래에서 끌.. 끌게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쏘옥? 됐다. 오.. 됐다. 좋아.. 어떡해.. 오.. 차까지 다닌다고? 위험해.. 오.. 이거 진짜 치이면.. 야.. 여기서 어떻게 가냐? 어.. 슈욱.. 됐다. 와우.. 얍. 에이.. 에이.. 가자아.. 가자아.. 에이.. 전기야 전기.. 어.. 바람타고 왼쪽으로 날아가야되나? 아.. 여기서 스윙해서.. 오케이.. 묶은 다음에.. 아.. 묶기 전에 스윙해서 오른쪽 먼저 가야되나? 스윙해서 오른쪽 먼저 가야되나? 스윙해서 오른쪽 먼저 가야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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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바람타고 가서.. 왼쪽 묶기.. 좋아.. kov.. 동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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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거 왼쪽에서 옮겨놨어야 됐다. 위에꺼. 내가 밟으면, 너가 가. 아, 그러고 올라, 클라이밍에. 응. 발판 올라가서 노란 발판. 어, 그러고 돌려놔. 오른쪽으로. 좋아, 좋아. 그럼 됐어. 갑시다. 재밌다. 얼른 가자. 숨어, 숨어. 얼른 나오라고. 왜, 나 안 나와. 끄집어주네. 되게 소심인가봐. 활짝 낀 거 뭐야. 귀여워. 그 다음에 스윙이겠지? 응. 내가 잡을게. 내가 뭐가 잡아? 아, 둘 다 잡는 거 너무 웃기네. 오케이. 오케이. 아잇. 아잇. 이 다. 짜아. 내가 잡을게. 스윙. 어, 뭐야. 귀여워. 뭔가 행복했던. 아, 너가 있어봐. 아, 귀여워. 뭐야, 뭐야. 어, 어두워지는데? 어, 어. 어, 왔다. 찾으러 왔다. 안 돼. 따라오고 있어. 쫓아온다. 귀여워, 애들. 이야. 도망이 뭐야. 도망짱. 야야. 타고 올라가서. 후잇. 안 되네. 여기서 내가 한번 묻고. 네가, 네가 가봐. 거기서. 어어. 그럼 되겠다. 아이, 좀 내려놔줘. 어, 됐다. 오케이, 이거네. 이야. 이야. 파팅. 아, 여기 숨어있었어? 응. 야, 깔렸는데, 줄이? 이거. 벗겨버리는데? 아, 가도 될 듯. 몰라, 몰라. 어? 뭐 먹어? 초콜릿. 스윙. 어? 아, 한 명이 위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스윙. 야, 뒤에 저 큰 물수 같은 거 보여? 뭐야, 뭐야, 저거? 여기 동물원이야, 뭐야? 그니까. 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얘 막 이렇게 덤블링한다. 그러게, 어떻게 했어? 아, 그냥 지 혼자 해. 네, 네가 떨어져 냈다,ไ aks gonflin. 나라 그래 떨어졌네. 아, 또 쫓아올 거 같애. 이거 처음 해 곰팡이 주의기 같아. 되게, 배경 되게 사실적이다. 어 뭐야 이 부분 우리한테 와 이게? 안돼! 어? 아이씨 잡아먹혔다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깡통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거를 잡고 유인을 했다가 쇽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도 하나 있네 아 거기서 하고 있을 때 깡통을 치우고 들어와 어떻게 들어가 잠깐만 잠깐만 너는 거기 구멍이 있다 나무에 보여? 여기 여기 닿게 했는데? 근데 여기 맞타 있는데? 아 너가 아니다 이거 아 내가 오는 거구나 여기 너가 여기 유인하면 벽차기로 오는 거였군 굿 슈 슈 슈 오오 오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잠깐만 오 좋아 뭐야 이거 우리끼리 스윙인 것 같은데? 어 내가 얘 주위 끌고 있는 동안 오오 오 겨우 살았다 아 슈욱 됐다 오 되내됴됴됴되됴 오케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헝 아 겨우 살았네 어 뭔데? 아 되네 안 돼! 아! 아! 으헉! 어저저그 오후 으헿헿 archae 이걸 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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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못 차 오우 이리와 어어어 좋아좋ㄱ 후 아오오옷 뭐야 음.. 아 너가 아 요기서 한명 유인해야된다 쭉 가서 이제는 내가 요인이야. 재미난데? 쟤 빨간 거 되게 눈썹 같다. 연출 뭐야. 이 왼쪽 거 이거 먹어야 해. 미련 미련. 얼려와. 못 먹었네 결국은. 재밌네. 그러게. 연출 보소. 저렇게 해서 가는 건가 보다. 가만히 서 있으면. 잇챠. 잇챠. 잠시만 잠시만. 됐다. 좋아. 좋아. 어? 거기서 가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까 거기 내려오면서 바로 잡는 건가. 그러게. 해봐. 먼저. 쭉. 내려오면서 벽차기를 해서 잡는 거다. 여기서. 촥. 요렇게. 올라와. 귀여워. 뭐야. 죽은 줄. 오... 피라냐 아니야? 뭐야? 아. 뭐야? 가 가면 될 거 같은데? 아! 안돼!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서 갈 수 있어? 아니아니, 안 가진다 아, 살려주세! 제 등 허리를 밟고 가야되나? 지금? 아. 맞네. 와우. 안돼! 살려주세! 으으 벗겼다 한 번 놓치면 안되는구만 그니까 한 번에 해야되네 아니 괜찮아 아직 안 나왔어 이제 왼쪽 가면은 저거 먹는 거고 기절시켰어 너 로 때렸어 방금 얘가 어차피 떨어지면서 글로가니까 너가 맨 끝으로 가 있어 아 그럼 튕겨서 가는 거구나 그런거 같은데 딥?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기지? 일단 내가 잡고 있을게 뭐야? 자고 있는거야? 뭐야 뭐가? 새 어디? 너 짐 탄거 아 어머나 모형인가? 자고 있는거 아니야? 맞네 맞네 자고 있는거네 꽉잡아 꽉잡아 오오 그림같아 오 야씨 씨칼이 꽂혀있는데? 어머 뭐야 뭐야 여기 좀 무서운 척거 아니야? 그니까 모잉 내려줘 내가 타고 올려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쥐온다 쥐 어어 잠시만 내 쪽까지는 안온다 여기있어 바로 앞에 오와 이씨 뭐야 야 저거 벽인지 몰랐네 나도 야 불이다 불 우리 탄다 타 멀리 멀리 촥 뭐야 저건 오 일단 오오오오 우쒸 여기다 아아아아아아아 어 뜨거워 야씨 뜨거운데 야 너 어떡해 잘갔다 야 용암이야 용암 아이씨 진정해 오케이 우와 야 나 어떻게 가 아 길이 생기네 친절하네 아 뭐야 어디로 가네 잡고 잡아줘야 돼 너가 서로 잡고 여기가 맞아 여기 아니고 길 아냐아냐 여기가 아니라 내려가면 바로 돼요 여기로 내려가서 잡아줄게 이제 왼쪽으로 가죠 아우 천천히 가야겠다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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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땀나는 거 땀나는 거 아니구나 좋아요 오오오 조심조심 어떻게 저거 먹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아아아아 먹어볼까 그래 이건 쉬우니까 어 안쉬워 안쉬워 아냐 안쉬워 안쉬워 아아아 너가 거기가 끝이구나 안쉬워 그럼 내가 왼쪽으로 스윙하면 팍 내려줘 잠깐만 아 팍 놔 내가 왼쪽으로 스윙하면 아 아 오케이 촥 오 됐다 됐다 먹었어 와우 다시 땡겼어 아 아깝다 이러면은 저장되지 않을까 안되네 그냥 가자 안먹어 오케이 근데 실은 안타네 어 살짝 오른쪽 아 살짝 오른쪽 어 어 아흫 아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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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좋아요 오오 좋아요 좋아요 됐어 나 문을 열어줄게 예에에에이 오 아 꺄 무서운데 앟흐후 지금 지금 아아 그.. 2차! 안 돼! 지금! 오케이! 우우! 촥! 아이고야! 좋아요! 밑에 갈리는 거다! 응! 겁나 우섭네! 오오! 잠깐만! 오오오! 샥! 됐다! 이거 아슬아슬한데? 안 되겠다! 올라와! 야! 불! 불 탄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불에만! 어떡해! 어떡해! 잡고 한 번에 가야되네 이것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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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오우! 오우! 안 돼! 어! 오우! 야! 너무 높아! 아! 야! 아이고 위치 어떻게 알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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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안 돼요! 오케이! 오우! 오! 뭐야! 오우! 아 여기 독인가봐! 좋아요! 뭐야! 뭐야! 오우! 오우! 아! 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리 와! 다음! 어... 상자를 피해야 될... 뜻? 어! 아하! 야! 바로! 좋아! 여기도 바로! 훗! 오우! 좋아! 이제 끝인가? 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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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 더 뒤에서 미리 점프해야되나? 아 상자 떨어지게... 아까 왜 상자가 있었어? 오우! 야!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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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es 다음 거 타야겠다... 오! 잠깐만... 점프... 어... 뭔데? 그거 피해야, 점프로 피해야 되는 것 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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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차! 후차! 왜? 으상관하려 estou? 오우! 카게를 하면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어 됐다 그니까 이거에 벽차기를 하고 제자리로 어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그냥 올라와 그냥 올라갈래? 압사만 당하지 말고 방금 위험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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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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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가 어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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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 어 뭐야 이거는 이 동그란 것도 피해야 돼 안녕 좋아 좋아 와 미쳤는데? 할 수 있어 간단해요 뭐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구 에이 모르겠다 아하핳 뭐야 이건 묶는게 3갠데 어떻게 가야 되나구? 아 일단 여기 올라타고 아니 이거 맞으면 정신이 있는데? 얜 뭐야 아 아 알겠다 이거를 묶고 내가 올라간 다음에 풀고 저 가운데 걸 묶어줘 아 아니야 너가 그거 떼면 바로 그건데 아 그러면은 세 개를 너가 다 묶어야 되나 어 세 개를 내가 해야 될 거 같애 그러면 두번째 묶고 세번째 묶고 첫번째 묶으면 되겠다 아 닫아줘 한 다음에 하나 풀고 가고 또 하나 풀고 가고 하나 풀고 됐어 순서 완벽했고 잠시만 잠시만 됐다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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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위에 걸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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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위에 걸어버리니까 내가 레버를 내린 거구나 어 오 멋있어 몸 던져 날 구했어 어 무너진다 무너져 휴우 휴우 빤쎄 다시 만났어 어 아 궁 여기 있었구나 오빠 왜 이렇게 화났어 휘빈에 새 숨어 됐다 휴우 또 내가 도와주는구먼 휴우 너무 잘 보이는데 숨은 거 아니야 저렇게 숨어 있는데 못 본다고 너무 눈높이에 숨어 있는데 아 이건 안 움직이네 그러게 응 저 딴 개면 뭐지 모모acular 그런 소리 가출 와 우 꽉 풀어 나왔네 가추러 acerca 다행이다 세 psychiat 아무튼 정기 누 baba 고생 삐졌어 와우 누욱 가자 uppt 뭐지? 불이 이제 싸워! 어떻게! 갈라졌다 삐졌어 뭐야 동나무가 갑자기 어? 불탄다 그래서 쟤가 나왔나? 제목에? 그런가봐 오마이갓 살려주세요 오마이갓 저 점점 번지는 거 뭔데? 어? 맞는데? 불이 번진다 숲이 다 타버리겠는걸? 어? 아이고 딸구구 어디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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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아 이게 루트군 어 다 쟤가 돼버렸어 어떻게 숲 다 타겠다 아이고 그러게 아 아 우리 타네 맞아 맞아 빨리빨리 가야되나봐 아 점프점프해서 가야되는구나 쟤... 빛처럼 아이고 아이고 후우우우우우우 어떻게 가야할지...? 아 쑥- 벽창이 창- 아 부탁해 아아아ๆ 아아아아... 기다려 봐 엌... 발 쌓아버렸는데?! 오우 네, 이렇게 가라고요. 야, 이거 빨리 가네, 맞아. 자살! 아, 아, 근데 둘이 같이는 못 가니까 한 명은 위로 가고. 내가 위로 갈게. 좋아요. 오, 굿굿. 저기에 서 있어야 했을 건 아니까? 아, 뭔가 굴러가는 그대로 가, 아나? 맞네, 맞네. 아, 안돼! 발 바닥이 뜨겁겠는걸? 아, 안돼! 아, 제발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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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 우리 아래로, 아래로 떠지는 거 아닐까? 아, 아래. 아래에서 벽차게 하면 버티기. 아, 진짜 힘들다. 이게 뭔 난리야. 좋아요. 어, 뒤에 불 번진다. 119 불러, 119. 아, 뒤에 남자애 혼자 나무 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찾았어. 아, 저기 뭐 어디 꼈나? 다리가, 어, 다리가 꼈나 봤다. 어, 뭐야. 뭐야? 무스다, 무스. 어, 잠겨. 열어줘. 어, 펌프 위로 가야되나. 어, 물을, 물을 많이 뿌려. 아, 뿌리는 중에 내가 어, 아, 오. 어, 아. 그 다음에? 뿌려, 뿌려. 더, 더, 더. 불 끌었습니다. 됐다. 아, 우리가 안에서 꺼준 거구나. 구해줬어, 말을. 아기들 살기 좀 바쁜데. 어떻게 또. 말까지 구해주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여기도 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무집이여가지고. 뭐야, 뭐야, 너? 뭐야, 엉글쥬쥬쥬. 뭐 또 줍줍했었대. 아리아빠. 다음 챕터 하기 전에. 잠깐 쿠팡에서 뭐 좀 시킬게. 뭐 시켜? . 아니, 지금 엄마가 하김치하고 있는데. 어. 짜장 라면 시키려고. 음. 맛있겠다. 내일 사천 자파게티나 먹을까 나는. 와, 트러플 오일 왜 이렇게 비싸? 좋네. 너 얼마 전에 트러플 감자칩 먹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너가 얘기해줬잖아. 아, 얘기해줬. 그래서 내가, 내가 너 트러플 좋아하냐 했었잖아. 어떻게 알았냐. 내가 다 감시 중이에요. 뭐야, 이... 이 유망 뭐야? 이 천국에 온 듯한 이 분이 뭐야? 우리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건가? 이번엔 반대로 가네? 왼쪽이네. 오. 자, 어우, 나 맞니? 오다. 오다. 너무 빠르다. 아주 스피디한 걸.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우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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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자꾸... 아이고, 왜 안 뛰어지는 거야, 양호? 되게 조준 되게 잘해야되네. 미세 깐뚜롤. 아야야야야. 아, 안 돼. 올라와. 클라이밍, 클라이밍. 아. 오케이. 안 돼잉. 후. 오오. 오오와. 클라이밍. 아, 잘 안 돼. 그치? 유기선 클라이밍 안 된다. 아, 쟤네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으차. 좋아요. 아니, 뭐냐고. 이 분위기. 오, 뭐야. 한 바퀴 돌아서? 잠시만. 오, 됐다. 오오. 오오. 하하하하. 한 바퀴. 빙글, 빙글. 빙글. 아, 에이. 올라와, 올라와. 오케이. 에이. 아니, 그동안 오른쪽으로 가다가 왜 이번에만 왼쪽으로 가는 거야. 어색해? 뭔가. 어, 밑에 또 따라.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막 사우세계 막. 하하하하. 아, 그래서 반대다? 어, 아니야? 하하하하. 괜히 의미부여하네, 이제. 하하하하. 당겨. 하하하. 그렇지. 어, 물을? 하하하. 아하. 댐 개방하는구만. 어, 저. 와, 사람. 하하하하. 물로 보내버리네. 그럼, 불도 보지고. 사람도 보내고. 하하하. 오, 뭐야. 공중점프. 하하하. 오, 거의 뭐. 서핑인디? 어. 뭐야, 이건. 오, 점프 엄청 높게 되는데? 아, 점프 2단점프가 생긴 거네. 참. 참. 차랑. 하하하하. 오오오오. 와오오. 엇. 또로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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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쟤네도 배ớt네. 배탈 못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저 파란색. 저 구석인가, 저거? 나무에 벽차게하는 걸까? 크림. 크림 정말 안esse.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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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아 맞아? 왼쪽에 보였어 햇빛이 너무 눈부셔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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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넘어가는 것 같지? 그냥 오른쪽 나무 위로 어? 어? 너 날 잡고 있는 건가? 아니지? 아냐아냐 기다려봐 다시와 오 아니다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해 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 이 넘어왔다 넘어왔다 넘어왔어 오 키잉 뭐야? 안 보여요 ㅎ 어우 나 어디까지 갔어 ㅎ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응 아 저기 여기 벽차기 벽차기 올라간 거 깜짝아 오 뭐야 집이 굉장히 선 같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게 어 뭐야 깨부수려고 우리가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이잖아 깨부수려고 왔네 어 빨강이 어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색색깔이야 그러니까 너네 다 갇힌거니 우리가 구해주러 왔어 뭐야 터스 터스 뽕 뽀잉 오 등대 등대였구나 우리가 있던 데가 그러게 끝났다 근데 사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맞아 암튼 남맹인지 뭔지 암튼 둘이서 헤매다가 어쨌든 어딘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 조각만 한 조각만 저거 뭐야 와 여긴 열한 조각이나 있었대 이제 완전 끝난 건가 챌린지 말고 그렇지 않을까 일단 스토리는 어 그런가 보다 끝 끝 안녕 하하하하 챌린지는 좀 하기 좀 힘들어 하하하하 그러면 뭐할래 뭐할까 일단 이거 풀어도 되겠지 파색 그래 일단 널 차버릴게 킥 하하하하